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테스크 경남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7명, 창원 6명 등 경남에 모두 15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 한 조선소 관련 추가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6명과 가족 1명 등 7명입니다. 해당 조선소 관련으로 지금까지 1,5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장원 확진자 6명 가운데 5명은 경남 704번 확진자인 60대 남성의 접촉자입니다. 이 남성이 다닌 음악 학원의 원장과 수강생 등 4명과 남성의 가족 1명이 확진됐습니다. 장원의 나머지 1명은 본인이 정상이 있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자인 50대 여성은 자가 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김해에서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전수검사에서 8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제와 김해에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20명으로 입원 246명, 퇴원 473명, 사망 1명입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속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상이 있으면 감기라 생각하지 말고 신속히 검사를 받고 모임 자제와 마스크 쓰기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남도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발맞추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도내 전역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각종 행사와 모임, 등교, 스포츠 관람 등이 대폭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강화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천에는 영상 테마파크가 있어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이 많은데요. 지역 주민이 연기를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도 개설됐습니다. 연기를 익힌 주민들은 촬영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제작자들은 지역에서 출연자를 구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영상테마파크. 1920년대 경성역을 무대로 주민들이 음악에 맞춰 플래시 몹을 합니다. 합천영상아카데미 연기자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로 10대 초등학생부터 70대 백발 어르신까지 연령도 다양합니다. 11일 동안 진행된 아카데미 과정은 실제 연기 지망생들이 배우는 수업의 일부. 참여자들은 지난해 보조 출연자 아카데미 기초 과정을 수료한 주민들로 유명 배우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연기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 시 보조 출연자를 비롯해 시대극 전문 배우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들은 숙련된 보조 출연자를 지역에서 구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창원시는 일부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3.3 제곱미터에 2,500만 원으로 웃도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집값 탐합이나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경중 구분 없이 수사 의뢰와 행정 처분을 하고 고액 아파트와 다주택 매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제공 대책과 주거 취약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사회주택 조성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도심의 오래된 산업단지인 상평공단의 재생사업을 경상남도가 승인했습니다. 진주시는 상평공단 재생사업에 466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좁은 도로를 개선하고 주차장, 소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단계적 업종 재배치로 노후화된 공단을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6분쯤 사천시 곤명면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천여 마리가 폐사하고 540제곱미터의 축사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남해안을 무대로 활약했던 소가야 지역 세력의 고분들이 발굴돼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분군은 봉토 지름이 최대 17미터에 이르는 중형급 고분으로 고분 내부에서 금으로 만든 가는고리 귀걸이를 비롯해 유리구슬로 구성된 목걸이 등 소가야 고분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유물들이 함께 출토됐으며 통영 지역의 가야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사료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음주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조사에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543건이며 374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 대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밀양의 한 공장 앞에서 길에 서있던 20대에게 장난감총인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들이 보유한 경남의 토지 면적은 19제곱킬로미터로 지난해보다 0.8%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 1.2%보다 낮았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경남의 토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조 2,575억 원으로 전년보다 0.3% 늘었습니다. 전국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1.6제곱킬로미터로 국토 면적의 0.25% 수준입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의 30% 이상이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 내에서 최근 3년 동안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까지 낙상사고로 8,900여 명이 다쳐 전체 낙상사고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빙판길은 피해서 가고 길을 걸을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다와 해안오염의 주범인 해양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은 하천관리청이 육지 쓰레기에 바다 유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해안의 쓰레기는 시, 군, 구가, 부유 쓰레기는 해역관리청이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염물질의 바다 매립을 막기 위해 기준치 이내 준설토사와 조개류 껍데기를 매립 가능 폐기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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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